트로트 가수 겸 성악가 김호중이 X 손이 X 운전자 X 이기로 논란인데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했고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X을 낸 후 도주한 차량의 소유자가 김호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인데요. 해당 사건은 X 손이 약 3시간 후인 10일 오전 2시쯤 교통사고를 낸 후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람이 다름 아닌 김호중의 매니저가 자수한 것인데요. 당시 매니저가 경찰서에 갈 때 당시 김호중이 착용했던 옷으로 바꿔 입고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가 김호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매니저를 추궁해 김호중이 운전을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소속사는 운전자 박수 의혹에 대해 매니저의 허위 자발적이었고 이를 몰랐던 김호중이 나중에 알게 되자 경찰서로 찾아간 것처럼 말하였지만 사실은 매니저의 경찰 출석에 앞서 서로 옷까지 바꿔 입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인데요. 이후 경찰은 차량 소유자인 김호중에게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응답이 없자 수차례에 걸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김호중은 소유가 발생한 지 17시간 만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서에 출석해 측정을 실시하였지만 측정 결과 음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차량 내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는 것도 확인하였는데요. 하지만 김호중 측은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직후 매니저에게 운전을 하다 살펴받았다고 설명하고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말한 내용의 녹취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한 매니저의 운전자 측에는 매니저의 개인 결정이라고 말했던 소속사의 말과는 다르게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KBS의 취재에 따르면 김호중이 살펴낸 뒤 도주한 골목에 매니저와 함께 소속사 직원 여러 명이 택시를 타고 도착했고 상황을 수습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이후 김호중의 대처를 소속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미조사는 물론 매니저에게 경찰 대리 출석을 부탁했고 소피 교사죄 그리고 운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후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이 직전 유흥주점에 간 게 확인됐는데요.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간 것은 맞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신나간 팬들도 만나봅니다. 김호중의 팬으로 보이는 여러 팬들은 팬카페를 통해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 사람이 쓴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만 일을 치고도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별일 아니다. 오늘만 지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 부모님 자식이 저런 상황에 O자였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안 나오네요. 또한 공식 팬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피해 O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닌 김호중에 대해 걱정하는 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팬은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빠지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런 사건을 보고도 팬들은 애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 와중에도 김호중이 손이 사고 O조치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소속사는 예정된 공연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김호중의 소속사는 김호중의 팬카페 트바로티의 14일 입장문을 내고 예정되어 있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김천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호중에 대해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앞서 말한 저런 팬들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